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올 들어 1월 2%대로 올라선 뒤에 2월에는 1.9%, 3월에는 2.2% 등 이렇게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석유 가격과 교통비 혹은 음식값 때문에 이런 물가 상승이 나타난 것인데요. 석유류는 작년 저유가의 영향으로 10%대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5.4%,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는 2.6%, 또 음식과 숙박은 2.2% 상승했습니다. 밥상 물가도 비상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이미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달걀값은 지난해보다 52.3%나 오른 채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징어와 당근, 돼지고기 등도 훌쩍 올라버린 가격에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유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 농산물의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왜 달걀값이 다시 낮아지지 않느냐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표상의 물가보다 심리적 물가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입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입니다.